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선 검출하고 엣지 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각형 검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ind contour라는 함수를 소개합니다. 여기 입력이 엣지 이미지에요. 이미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엣지 이미지. 여기에 싱글 채널 8 비트 싱글 채널 이미지 그리고 이제 출력으로 여기 contour라 나오는데 요거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윤곽선을 형성하는 점들의 집합이 나와요. 여기에 입력으로 둔 이미지에 엣지들이 이렇게 막 있다 이거죠. 이런 엣지도 있고 이런 엣지도 있고 이런 엣지도 있고 있는데 이 엣지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요 엣지들이 하나의 어떤 윤곽선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찾아내서 그거를 따로 이제 집합으로 묶어 주는 거죠. 요점들이 윤곽선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런게 있으면은 요점들이 윤곽선을 형성한다. 그러면은 요기 있는 점들은 양쪽 윤곽선에 다 중복해서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윤곽선들이 계층적 구조를 이룰 때 그걸 표현하는 자료 구조가 하이라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냐 다 찾을 거냐 일부만 찾을 거냐 계층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런게 되겠구요. 이제 모두는 윤곽선을 찾을 때 모든 엣지들을 그 윤곽선의 집합에 다 담을 거냐 아니면 중요한 엣지만 윤곽선 정보에 담을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거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이렇게 생긴 엣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엣지 여기에 윤곽선이 몇 개가 있나 이거죠.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세 종류의 윤곽선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삼각형 둘 그 다음에 이 두 삼각형을 아우르는 또 사각형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엣지가 있다라고 할 때 예를 1번 2번 3번을 찾아낸 윤곽선이랑 다각형 윤곽선이라고 할 때 3번 안에 1번하고 2번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포함관계를 알게 해주는 게 이 하이라키라고 하는 자료구조에요. 여기에 이 포함관계 정보가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 모드가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모드가 지금 있는데 리트리브 익스터널은 이 최외각 사각형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최외각에 있는 거 하나만. 그 다음에 리트리브 리스트는 이렇게 찾은 애들을 계층 구조 없이 without establishing any hierarchy relationship 계층 구조를 찾지 않고 그냥 다 열거를 해 주는 겁니다. 1번 찾았고 2번 찾았고 3번 찾았다. 끝. 요까지만요. 그 다음에 리트리브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2단계 하이라킥까지만 이렇게 트리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트리로 말하자면은 depth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depth 두 개짜리인 트리 구조로 인식하고 계층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에 트리라고 된 이 부분은 완벽한 트리를 이제 구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두 개가 커넥티드 컴포넌트하고 트리가 똑같지만 더 계층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고 요거를 또 포함하는 어떤 더 큰 사각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 사각형 안에 요런 사각형이 포함되고 그 안에 요런 삼각형 두 개가 포함된다. 그러면 계층이 하나 둘 셋 넷 개 네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의 계층 세 개의 계층을 형성하잖아요. top 레벨, 중간 레벨, bottom 레벨 요렇게 다 있는데 이 경우에 트리는 요거를 온전하게 다 뽑아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 계층으로 안 해주고 두 개 계층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여기 탑 밑에 이제 다 달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돌려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기 이제 메소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선이 깨끗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나오고 실제로 엣지들이 좀 꾸불꾸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부러져 가지고 삼각형을 이루는 어떤 점들이 있는데 요렇게 검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죠. 얘는 거의 직선이라고 치고 이것도 직선인데 여기는 약간 구부러졌어요. 네 이 구부러진 거를 어 아 예 구부러진 거를 이제 쭉 펴줄 거냐 펴주는 거는 이제 펴주는 것과 직접 관계된 거는 어 요거 말고 어프로스 폴리 dp라고 하는 또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펴준다기 보다는 어 요기 이제 예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직선이라고 인식을 했어. 어쨌든 간 요거를 인식을 했는데 요 사이에 많은 다른 엣지들도 있는게 포함이 있는데 이거를 윤곽선 정보에 요 컨투어에 얘 중간에 있는 것들을 생략해 버리자 하는 것이 어프로스 심플이라는 메소드고요. 이거 원래 찾아진 엣지들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담아라. 어프로시메이션 하지 말고 그것이 어프로스 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심플 메소드로 쓰면 요 컨투어에 들어오는 그 점의 개수가 확 줄어들겠죠. 어떤 윤곽선이 어떤 폴리곤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폴리곤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의 정보지 꼭지점이 아닌 이런 중간에 있는 엣지들은 사실 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 심플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파인드 컨투어 콜을 할 때 여기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입력 이미지는 어 변형이 일어납니다. 파인드 컨투어를 수행하고 나면 수행하기 전후에 정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자는 원본을 그냥 아규먼트를 주지 말고 카피본을 주시도록 하세요. 클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피투 함수를 써가지고 복제를 하고 정보를 그 복제된 것을 인자로 넘겨주는 것이 원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로우 컨투어는 뭐냐면은 찾아진 컨투어 파인드 컨투어를 통해서 이 컨투어들을 찾았잖아요. 그 찾은 컨투어를 화면에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 이 컨투어를 그려주는데 컨투어는 아까 보면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포인트 벡타에 벡타거든요. 예. 그리고 하이라키는 하이라키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는 점 네 개의 집합인데 예. 벡터4i의 벡터잖아요. 이 벡터4i의 벡터4i는 한 개의 윤곽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만약에 이 윤곽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기 하나는 이제 여기 아 여기 있죠 이건 next 같은 레벨에 같은 레벨에 있는 윤곽선들끼리 서로 이어주는 링크가 되는 겁니다. 요 앞 처음에 두 개는 요거는 next 요 다음에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하고 요게 1번에 대한 벡터4i라면은 2번이 요게 하이라키 어디에 있을까 하냐고 2번을 가리키는 포인트가 됩니다. 넘버가 그 다음 프리브는 요거 이전에 이전은 지금 없죠. 없으니까 요게 때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번째 거는 first child라는 말은 이거 밑에 만약에 또 다른 그 계층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아래쪽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노드들의 첫 번째 child 노드에 대한 인덱스가 됩니다. 밑에 이제 아래쪽 계층 구조가 더 이상 없으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이제 parent 자기 부모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얘를 가리키는 이거 뭐 3번이라고 하면은 3번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켜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포인트들이 이제 여기는 array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전부 인덱스 넘버가 되겠죠. 실제 우리가 c 언어에서 말하는 그 포인터는 아니고 배열의 인덱스를 지금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가 0에서 뭐 어떤 n-1 까지는 정상적인 인덱스 값인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는 null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요거를 쭉 따라 스캔을 하면은 계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하던 말씀 요 컨투어가 아 파인드 컨투어의 출력으로 나온 그 컨투어인데 컨투어가 보면은 벡터에요. 벡터 포인터 벡터의 벡터인데 어쨌든 어레이 거든요. 벡터라는 것은 여기 지금 만약에 열 개의 직선이 열 개의 윤곽선이 찾아졌다. 그러면은 요런 거가 열 세트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는 겁니다. 요거 드로우 컨투어 하나 한번 불러줄 때마다 한 개의 윤곽선을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몇 번째 컨투어를 그릴 거냐 열 개가 찾았다면 이 컨투어 인덱스가 0에서 그 중에 한 개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컨투어 주 컨투어 idx를 요 이미지 위에다가 여기 지정된 칼라로 이렇게 그려주는 함수가 드로우 컨투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띠끈이 쓴 굵기 이런 거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디폴트 값을 일단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윤곽선을 검출해 가지고 그리는 것까지 한번에 보여주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일단 cany 엣지를 추출하고요. cany 함수로 여기에 엣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찾았는데 뭔가 조금 덜 차 노이즈 때문에 약간 덜 찾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팽창을 통해 가지고 목폴로지 있죠. 목폴로지 연산으로 팽창시켜서 이어줍니다. 그게 이제 다일렛이고 요거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없을 경우에 이제 좀 곤란한 일이 뒤에 파인드 컨투어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줬습니다. 요게 요게 대개 이제 요런게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팽창을 몇 번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다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드 컨투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캐니로부터 컨투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컨투어를 드로우 컨투어로 그려서 보여줘요. 여기 이 리절트는 자 여기 캐니는 지금 왜곡이 될 거고 소스가 이제 원판 소스 원판 소스를 복제해 가지고 리절트로 놓고 그 리절트 위에다가 지금 요 칼라로 그려지는데 칼라는 지금 랜덤 칼라입니다. 아 예 여기 이 아이엠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 그린 결과 리절트 그 다음에 원래 입력으로 들어온 소스 그리고 엣지 추출한 결과를 요건 이제 팽창이 된 팽창 연산을 끝낸 거죠.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걸 엣지 추출을 하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엣지를 추출한 걸 가지고 컨트롤을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드로우 컨트롤 할 때 아까 티크니스를 마이너스 1로 했어요. 요거는 이제 테두리를 어떤 굵기로 하라가 아니라 요 내부를 다 필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컬러를 가지고 색깔이 다 채워져 채워져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영역이 이제 추출이 됐는데 여기 지금 어 트리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곱 개가 아니고 이곱 개보다 더 많아 적어도 여덟 개가 나왔을 거예요. 이 전체 최소한 못해도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융각선이 또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최소 여덟 개 더 많이 추출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어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 보면은 엣지 추출만 해가지고 여기서 끊어져요. 이거를 중간에 지금 안 보여 드리는데 그레이 스케일로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바꾸면은 여기 오렌지색 하고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이 세 개 색이 상당히 유사한 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레이 스케일로 하면은 밝기 정보면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꼭지점이 정확하게 엣지가 이제 한 픽셀 끝까지 이제 그 추출이 안 되고 한두 픽셀인게 누락이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누락이 돼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엣지 추출한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비게 돼 가지고 이 빨간 삼각형 추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요게 한 개의 윤곽선으로 추출이 돼 버립니다. 요 요 경계가 이제 무너져 가지고 그거를 리페어 하기 위해서 이제 팽창 연산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홈을 메꿔 버린 겁니다. 요뿐이 요뿐이 자 요런 거는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프로스 콜리 DP 라고 하는 함수를 앞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노이즈들 때문에 쭈글쭈글해진 사진 촬영할 때 쭈글쭈글해진 거를 곧게 펴주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온 그 윤곽선 정보를 윤곽선 정보에서 이제 이렇게 자잔한 그 출렁임들을 없애버려서 곧게 펴 가지고 어프로스 콜브라고 하는 요기로 이제 출격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입력으로 일단 여기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캐니를 하고 파인드 컨투어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컨투어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온 컨투어들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가지고 여기서는 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컨투어가 뭐 10개가 나오면 10개 다에 대해서 어프로스 콜리 DP를 수행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샘플 코드로 한 개만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루프를 돌리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에 대해서 이 한 개는 이제 포인트들의 벡타 타입이죠.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또 포인트의 벡타 타입 폴리도 포인트의 벡타인데 여기에 있는 포인트의 개수보다 이쪽에 포인트의 개수가 이제 적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런 이런 처음으로 이제 여기 컨투어 제로에 입력된 거는 요런 자잘한 그 모든 엣지들이 다 다 윤곽선에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점 이걸 직선으로 피게 되면은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만 어 결과에 남고 나머지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곱게 펴니까. 자 이때 중요한 그 파라미터가 엡실론입니다. 이거 얼마나 곱게 필 거냐 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엡실론 값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이런 직선의 개수가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엡실론이 0이면은 원래 값을 원래 입력하고 똑같은 게 나오고요. 엡실론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점점 더 어프로시메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얻을 때 엡실론 값이 뭐 10이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20으로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펴지고 여기 두 개 선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이제 근사화 되고 얘가 없어지고 이것도 근사화 돼 가지고 이거 두 개 없어지고 이 직선으로 대신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엡실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어프로시메이션 할 거냐 하는 거를 컨트롤 하게 되겠습니다. 어프로스폴리 DP의 원리는 어 간단한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처음에 이제 그 간단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진 다각형에서 이 두 점 두 점만 가지고 표현을 일단 먼저 합니다. 어프로시메이션을 엄청 세게 한 거죠. 점 두 개만 결과에 포함시켰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이 점을 추가할지 말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원래의 자 입력으로 이제 처음 초기값 입력으로 들은 초기값 직선이 있고 이 직선하고 새로 추가된 점하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에 수선에 발을 내려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면은 엡실론보다 작으면 이걸 무시하고요. 원래를 그대로 유지하고 엡실론보다 이게 크면은 이거를 이 직선을 없애고 이렇게 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이 두 개가 되자. 선분이 두 개가 되죠. 이 두 개의 선분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하나의 점을 선택하고 이 점에서 여기서 또 이제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으냐 따져서 만약 크다 그러면 이렇게 둘러가게 만드는 거고요. 이쪽도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점 하나를 구해가지고 또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것이 뭐냐 가까우냐 따져서 멀면은 또 이걸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거를 또 집어넣어서 이 점이 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이런 점들은 이 거리가 직선과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엡실론보다 이 거리가 작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엡실론밤 값이 이렇게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차선 인식을 하는 예제를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배운 대부분의 테크닉들이 다 사용되는데요. 차선을 검출하는 방법 간단한 건데요. 자 차선은 입력으로 들어온 동영상이 있고요. 동영상 하나하나의 프레임 동영상은 이제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 여덟 개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프레임에 있으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차선이 있을 법한 영역을 설정해서 영상을 잘라내야 돼요. 이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아래쪽 절반 이렇게 모서리들은 빼버리고 아래쪽 절반 영역에 대해서만 차선을 찾겠다 해서 여기를 ROI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 ROI에 대해서 노이즈를 제거해요. 노이즈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오시안 블러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민필터를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이레터럴 필터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변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얀색을 찾아야 되잖아요. 차선이면은 차선은 두 가지 선인데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을 찾기 위해서는 컬러 정보 HSV로 변환해서 이 V값을 가지고 차선을 찾을 거고요. 흰색을 얻기 위해서는 밝기 정보만 받으면 되니까 요거는 그레이 스케일 영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흰색에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노란색 따로 추출하고 흰색 따로 추출해가지고 두 개의 추출된 걸 그냥 더해버리면은 전체의 차선이 나오겠죠.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하는 거는 이제 색깔로 차선을 먼저 찾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진화를 합니다. 변환된 컬러 스페이스 상에서 이진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차선은 200보다 더 밝은 곳이 차선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찾거나 아니면 노란색을 찾겠다고 하면은 H 영역에서 20에서 30 사이의 부분에 H값이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찾습니다. 참고로 HSV로 변환했을 때요. BGR을 OpenCV에서는요. 각각의 채널들이 8비트거든요. 8비트니까 H의 맥시멈 값은 255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컬러 성분을 나타내는 H는 각도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0에서 360까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각도니까 0도부터 360도까지. 근데 255가 맥시멈 값이라서 OpenCV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의 각도를 그대로 H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각도 구해진 각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합니다. 즉, 맥시멈 값이 0에서 360이 아니라 180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서 여기 H값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빨간색을 만약에 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빨간색은 0에서 근처에 있는 값, 0에서 10까지 이런 것도 빨간색이지만 0하고 붙어있는 게 360도거든요. 그래서 360도에서 330도까지다. 340도까지다. 이렇게 빨간색이 양쪽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0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라면 이쪽이 빨간색이면 이쪽도 빨간색일 가능성이 있죠. 이만큼이 빨간색일 테니까 빨간색을 찾을 때는 양쪽 영역을 다 찾아야 된다. 180이 맥시멈이니까 180에서 170, 그리고 0에서 10 이런 식으로 범위를 양쪽을 다 잡아주셔야 빨간색을 제대로 다 찾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화를 하고요. 이진화 한 걸 엣지를 검출합니다. 검출된 엣지를 가지고 직선을 찾고요. 이 찾아진 직선들 중에서 차선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차선을 화면 위에 그리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영상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일단 스무딩을 하고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컬러 스페이스 변환은 두 종류로 할 수 있겠죠. HSV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레이로 변환하는 것도 있고 색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차선을 찾아요. 흰색 찾고 노란색 찾습니다. 이게 이제 따로따로인데 이게 노란색 찾은 거고요. 이게 흰색 찾은 거 같아요. 여기 보면 노란색 영역이 찾아졌죠. 이렇게. 여기 하얀색 차선은 이쪽에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이즈들도 있어요. 옆에 차가 흰 차면 이것도 찾아지고요. 이렇게. 하늘이 밝으니까 이것도 하얗게 다 찾아졌어요. 일단 이 두 개를 더해서 노란색과 흰색 있는 건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엣지를 추출하는데 보면은 이런 내 차 본넷트도 나오고요. 건물도 나오고 옆에는 차들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관심 영역을 처음부터 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관심 영역을 설정해가지고 엣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제 엣지를 찾았으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직선을 찾아야 돼요. 직선 허프 트랜스폰을 이용해서 직선을 찾으면은 실제 차선도 나오지만 이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판정을 해야 되죠. 어느 것이 차선이고 어느 게 엣지인가.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각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차선이라면 왼쪽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있는 차선과 오른쪽에 있는 차선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차선은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선은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대칭을 이룹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런 특징점들을 가지고 어떤 일정한 각도 안에 들어오는 직선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그런 속성을 가지는가를 봐서 최종적으로 차선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선들은 이제 차선에서 빼버리는 거죠. 이거는 호프 라인즈 피의 아규먼트에서 민 랭스를 갖고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각도를 생각해서 요렇게 왼쪽에 있어서 각도가 너무 누워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면 너무 서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직선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는 긴 직선으로 통합을 해주고 그러니까 ROI를 잘 만들면은 불필요한 노이즈들은 차선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영상에서 차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요 본네트가 포함이 안 되도록 관심 명령을 이렇게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잘 됩니다. 야간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야간은 내 헤드라이트가 앞을 비추고 이 비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내면은 주간보다 오히려 노이즈가 더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선 찾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직접 코딩을 해서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오픈십의 함수들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레쉬홀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밝아야 차선이냐 하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옆에 나무가 서있으면요. 그림자가 이렇게 찍거든요. 어떤 차선은 그림자 밑에 들어가고 어떤 차선은 그림자 위에 있지 않는데 하나의 스레쉬홀드를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을 고정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프레임마다 또 영역마다 이 스레쉬홀드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쉬홀드를 잘 찾는 방법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차선이 우리 도로가 사정이 늘 좋은 게 아니라서 어떤 부분은 차선이 흐릿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흐린 차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엣지 추추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시간적 연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프레임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에는 차선이 이렇게 순명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 프레임에는 갑자기 사라져서 이렇게 끊어진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짧으니까 차선이 아니다라고 해버릴 거냐 아니면 앞에 프레임에서 갑자기 바뀌는 거는 좀 걸러낼 거냐 이런 거를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쭉 축적된 정보도 시간적으로 축적된 차선 정보를 활용해서 어느 시간대별로 봐서 여기 차선이 잘 찾아지다가 갑자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이어서 계속 있다고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프레임들은 그냥 누락을 시켜버릴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튜닝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인 정보를 좀 활용해 보자 왜냐하면 동영상이라는 거는 여러 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이 프레임 간의 시간 간격이 30ms에서 50ms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잖아요. 1초에 20장 또는 30장이 지나가니까 0.3초 0.3초도 아니죠. 33mm면 100mm가 0.1초니까요. 30분의 1초 이런 정도는 놓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이즈가 많은 프레임은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강의 원하십시요. 1초에 20프로 1초에 25초 0.1초 이设錄 한글자막 by 한효정